네 아 여기 안무 아직 공개 안 돼 아 네 아직 공개 안 돼 아직 공개 안 됐으니까 공개됐나 이거? 공개됐나 오 잠깐만 공개됐나 마지막 땅밭의 결혼은 어떤 길이 아닐까 음... 빠져나가 오! 됐어 오케이 좋아! 재밌어! 좋은데? 좋아! 아 그럼 흐름까지 해볼까? 이어서? 오케이! 후! 하나 훨씬 더 오~! 좋아! 해가 온 속도다 만집표를 찍을 수만 있다면 나의 나의 정말로 우리의 그 부분 못된 게 뭐를 잘 알아 번복되는 계절에 중간에 있어 너희만 바랐던 어둠 속의 빛을 잡고 말았어 너에겐 날이 순간을 넘어간다 다윗이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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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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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하는 뉴스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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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엔 사라질까 가칠까 가칠까 청라니 발짝이던 눈물에 기죠 빛나줘 하아! 이렇게는 했는데 힘드네 하아! 알갓, Crystal killed him 피곤어 너引Dan 갔어 촽라 헉 여기는 또 이제 스포이니까 스포를 해볼까요? 여기 춤은 아직 보게 된 적이 없어요 아 맞네 여기 스포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들어갑니다 배송 여기는 여타지고 여타고 꿈꿨어 푸른 하늘 마치 눈물 같아 날이 밝아도 결국 쏟아진다 하염없이 달려온 길 위 속도를 올렸어 망설이다 전부 다 멈춰버리까도 일곱 번의 여름은 없을 거라고 끝이 없던 태국선 태국 같은 곳은 지나왔어 좀 더 많이 많이 다 할 수 있을까 길고 긴 여정에 버친 별 찍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전 여기 반박장 안 드려요 이 순간 마법 같은 하루가 결국엔 사라질까 끝일까 끝일까 찬란히 반짝이던 눈물이 좀 빛나줘 끝일까 찬란히 얘네 저희도 간장 삶이 처음으로 전혀 슬픈 심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